자 일단 아니 그래 종소세 적게 내고 아니 요즘 이렇게 짐 문제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눈은 왼쪽에 빛 반사가 돼버리고 두통도 있어가지고 아휴 근데 또 백만 원 이게 일단 백만 원 이제 저기 자 이제 아이고 자 자 이거 이렇게 열 번 해야 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200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것도 같이 300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머리 아파 아 400도 아 아 500도 아 600도 아 700도 아 800도 아 900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도 아 예 일단 아 아 감사합니다.